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신토익 데뷔특강으로 만나는 미친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 기준으로 7, 8월 방학달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 방학달이 되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토익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근데 뭐 방학달이 되면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럴 학생들이 너무 잘 본 애들이 많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내 밑으로 깔아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 보니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 애들 밑에 깔아주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질 테니 조금 더 힘내셔서 8월 마지막 시험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학생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보면요. 아 선생님 저 파트7까지 다 못 풀고 왔어요 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반의 한 50% 정도 그랬었다면 전반적인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파트7 끝까지 지문을 다 못 풀고 왔습니다 하는 현상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진 건 확실하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상대평가입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상대평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못 풀고 와요. 해서 파트7 두 지문 정도를 못 풀고 왔는데도 900점이 나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다시 말하면 다 풀고 막 시간 내용 쫓겨놓고 막 다 풀고 정확도를 확 낮추느니 한두 지문을 못 풀더라도 앞에 푼 걸 좀 더 정확하게 풀고 오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테니까 시험장 이번 달에 가셔서도 너무 빨리 풀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정확도 있게. 무조건 파트7은 지문 안에 말하는 화자의 말이 정확하게 언급이 됐던 거로 파트7의 정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파라프레이징 돼서 나와 있는 것만 정답일 겁니다. 아 이건 이래서 정답이었을 거야.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겠지 뭐. 하면서 빨리 푸는 거에 집중해서 막 풀어나가는 것보다 지문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 얘는 이렇게 재표현돼서 이렇게 정답이구나를 판단하고 정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웬만하면 다 풀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은 높아지니까 이번 달에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하셔서 점수 잘 나오길 바라면서 자 이제 데뷔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RC 파트5,6 전략도 들어가겠습니다. 전략부터. 자 파트5 부분은 토익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반복 숙달 하시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 점수 잘 나오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자 파트7을 다 풀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파트5,6를 마킹까지 18분 안에 끊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선생님들 미친 토익을 가르쳐고 안에 있는 스터디 조교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스터디 조교들은 스터디를 관리하는 학생들인데요. 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00 한 950 사이 왔다 갔다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친구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30명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야 신 토익을 너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니? 했더니 확실히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럼 너 파트7 다 풀고 와 했던 그 학생들은 보통 RC가 450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풀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다 풀었을 때 너 파트5,6에서 몇 분 안에 풀니? 라고 물어보면 마킹까지 한 15분? 18분 걸려요.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5,6,7의 RC의 파트5,6 부분이 총 46문제고요. 파트7 독해 부분 그 부분이 총 54문제입니다. 거의 반인 거죠. 거의 반을 주어진 75분 중에 거의 15분에서 18분을 푼다는 건 거의 파트7 독해 부분을 60분 정도를 할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점수 높은 친구들은 파트5 부분을 문제읽고 정답, 정답,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보다 내가 잘해야 내 점수도 높아지는 건데 난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시간을 5,6에서 최소화시켜서 문제 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토익시험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매번.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연습에 반복 수다를 해서 내 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 유형은 정답. 정답. 그래서 빠르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5,6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 줄여놓고 7을 오랜 시간 동안 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정확하게 읽고 왜 정답이 제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파트7 부분이거든요. 네. 아직 점수가 800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 또는 800 초반 정도의 학생들까지도 5,6 푸는 시간이 벌써 한 30분이 걸려요. 30분까지 오버라면 한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25분 딱 하래하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 그 친구들보다 하다못해 10분 정도가 모자란 거죠. 그럼 나는 뒤에도 풀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막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수는 더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 꼭 5,6가 매번 내고 있는 그 정확한 유형을 판단을 하시고 그러려면 기본서 같은 거 한번 돌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 문구들, 구문들을 조금 많이 알고 계시면 정답에서 밑줄이 딱 나왔을 때 굳이 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구문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단어 중에 Rezerv the right라는 단어가 있어요. Rezerv, 예약하다 말고 보유하다 했습니다. Right, 권리란 뜻 있어요. 그 뭔가 합쳐지면 권리를 보유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또는 밑줄이 떴는데 밑줄 뒤에 보니까 Ignorance, Ignorance, 또 Rezit라는 단어가 있어요. Ignorance, 알리다, Rezit, 수령 합쳐서 수령을 알리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당연히 해석을 하면서 문제 풀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구문들을 미리미리 많이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 딱 읽고 갔을 때 보기를 딱 보자마자 짝꿍들이 바로 보이니까 그 숙달력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송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많이 문제 풀어보시고 유형도 빠르게 빠르게 접하시면서 그 숙달 연습과 시간 단축 효과를 꼭 노리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파트 6는 아까 18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라고 했었고요. 남기라고 얘기도 했었고 파트 6는 명백히 문맥 파악에 중점을 두고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구토익에서는 밑줄 뿅뿅뿅 세 개 밑줄과 함께 단어를 채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다 보니까 크게 많이 벗어나는 문제 없이 밑줄 앞뒤만 보면서도 또는 한두 문장 정도만 읽으면서도 문제가 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속도가 조금 더 빨랐겠죠. 그런데 이제는 한 밑줄이 더 생기면서 문장을 삽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맥 자체를 다 읽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게끔 출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파트 6 부분에 다 읽어야 되더만 하다못해 네 지문을 다 읽어야 되니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겠죠. 시간은 75문으로 똑같고 5, 6를 그렇게 빠르게 풀어나가려면 당연히 유형 연습도 해놔야 되고 어휘력도 좋아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세 가지가 갖춰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유형 판단 잘해놓기 각종 토익에서 내는 투부정사만 투부정사 관계대문사 관계대문사 동명사 분사 등등등 자기들이 자주 주로 내는 문제 유형에 정확한 문법이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휘력 좋아야죠. 어휘력이 좋아야 영어인데 그래야 문장을 해석하고 그래야 속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이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려야 합니다. 그거 틀리지 않고 시험장 가잖아요. 시험장에서 틀려요. 그럴 바에야 연습할 때 충분히 틀려보고 어차피 반복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틀리다 보면 자꾸 맞춰가는 동그라미가 늘어나겠죠. 해서 세 가지를 꼭 반복 숙달로 여러분 걸 만들어 놓으시고 8월달 시험에서 꼭 건승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5, 6에 5는 한 세트 30문제 다 풀 거고요. 6 같은 경우에는 두 세트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작할 건데 지금 이게 ETS에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문제는 당연히 상당히 좋죠. ETS에서 직접 준 문제니까. 하지만 이게 자료 제공을 따로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게 참 미안합니다. 어쨌든 좋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문제를 풀고 데뷔 특강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센 말을 음소거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빠르게 한 문제를 한 문제를 영상을 뒤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해서 센 말은 듣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문제만 보고 문제를 쫙 풀어나가세요.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셨으면 같이 데뷔 특강에 맞게 본인이 맞췄는지 그 유형에 맞게 내가 접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영상만 띡 틀어놓고 그냥 보고 계시면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하지도 않고 내 뇌를 직접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 현저히 덜 남게 되겠죠. 부탁드리니까 보기 전에요 반드시 멈춰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음소거 해놓고 쫙 내가 풀고 다시 한번 듣기로 꼭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럼 쌤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을 맞춰놓고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5, 6 합쳐서 15분에 맞춰놓고 끝까지 다 풀고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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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부디 내가 설명하기 전에 꼭 풀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문제의 유형 자체가 B동사 뒤를 채우라고 한답니다. 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A번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많은 학생들이 B동사 PP, BPP, 어수동태 취소되었어. 취소되었다면 말이 또 먹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만 가면 요자리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PP 쪽에 오답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there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there이라는 존재가 there is, there are, 있다 라는 구문으로 쓰는데요. 자 원문점을 바꿔서 먼저 얘기하자면 a list is there 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먼 먼 옛날에 목록이 거기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 문구에서 난 거기에라는 거기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here을 맨 앞으로 끄집어. 땡겨요. 앞으로 가. 자 땡기고 그리고 맨 앞으로 뭔가 유도해서 앞으로 툭 가서 강조했다는 수를 유도부사 이렇게 부르고요. 어쨌든 앞으로 툭 튕겨 나가면서 도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어동사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해서 주어동사가 바뀌어버려요. is가 오고요. 그리고 a list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list가 거기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되게 시작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there is there라는 구문에 이 뒤에 요기의 밑줄이 나온다는 건 얘는 원래 주어의 자리였던 아이를 뒤에 갖다 놓는 거랍니다. 자 주어는 무조건 명사여야죠. 주어는 절대로 형용사나 pp 같은 것들이 명사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there is there라 구문 뒤에 밑줄 딱 나왔다는 건 거긴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 그 어느 순간에도 b동사 뒷자리인 보호 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밑줄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로 들어오셔야 돼요. 주어니까요. 해서 보기 중에 명사의 확률이 있는 건 b번이 맞겠죠. 그래서 보기가 맞겠고 취소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b번 정답이 됩니다. 사실 b동사 뒤에 밑줄을 내놓고 토익심에서 출제가 되면 99% 정답은 형용사적이 정답이에요. b동사 뒤 보호 자리에 명사 들어오면 주어랑 그 명사는 동격이 되는데 사실 그건 출제되도 되게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99% 늘상 형용사가 정답이라 아마 토익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b동사 뒤에 형용사 정답, 형용사 정답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상 b동사 뒤에 형용사 정답이 잘 되니까 형용사 정답을 하시되 there is there라, there라는 구문이 딱 보이는 순간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절대 밑줄은 b동사 뒷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입니다. 해서 명사로 꼭 채워주셔야 되고. 근데 there is there라는 그나마 괜찮아요. 쟤는 이제 그래도 잇따란 표현법으로 어디선가 본 적이 자주 있거든요. 자 이제 시제가 변할 때 주십시오. 시제, 시제가 변할 때 조심하는데 과거는 there was, there were로 표현할 겁니다. 미래는 there will be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b동사 그대로 미래로 바뀔 때 there will이라는 조동사와 함께 will be로 표현하게 돼요. 또는 과거, 현재 완료를 쓰고 싶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있어 왔어요를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현재 완료, there have a pp를 쓸 겁니다. 근데 have a pp를 b동사로 만들면 have a bean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가 된답니다. 이때 좀 많이 틀립니다. 밑줄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마찬가지로 대열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will be, have a bean니까 어? b동사네. 오케이, pp 정답. bpp 정답.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서 여러분 눈에 무조건입니다. 대열이란 존재가 이렇게 문장 메일 앞에 툭 튀어나와 있다면 아, 유도 부사. 대열이 앞으로 툭 쳐나왔고 뒤에는 주어자리 비주얼인가 꼭 나는 명살 채울 거야. 라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해서 정답은 꼭 b번이 되셔야 됩니다. 추석 취소가 있다면 고객들에게 전화드립니다. 라는 문맥으로 쓰인 거고요. 오케이, 정답은 뽀이가 맞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단어에 present라는 동사 형태에 ing와 pp 또는 s가 붙은 단수동사와 함께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로 동사 두 개와 동사 아닌 것 두 개가 동사인 거 두 개 과거 동사일 수 있으니까 세 개로 보겠네요. 또는 동사 아닐 수도 있는 거 ing나 pp로 볼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보기 중에 동사와 동사 아닌 것이 보기에 섞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 문장 속에 동사, 본동사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문장 내에 본동사가 존재한다면 우린 동사부터 버리고 시작해야죠. 네, 여러분 눈에 동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동사 찾으셔야죠. 해서 동사와 동사 아닌 모양이 보기에 동시에 떴을 때는 꼭 동사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입니다. 자, 근데 문장을 구조로 봤더니 자, 투부정사 떴어요. 받기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자, 투부정사가 타동사 동사원형과 함께 했을 땐 뒤에는 목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투부정사도 원래 동사원형이었던 거에 파생되다 보니까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을 데리고 다니고요. 자동사가 투부정사되면 목적 없는 거 맞고요. 자, 지금 투부정사 구가 보입니다. 어쨌든 투부정사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줄을 봤대요. 밑줄이 있고 자, your, our, card. 전사 있고요. 명사 있고요. 또 전사에 보이고요. 자, 보다시피 문장 내에 전혀 동사 없어요. 전혀. 해서 우린 저 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사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밑줄에 동사 채우셔야죠. 그죠? 그럼 이제 동사 자리니까 동사 아닐 수밖에 없는 거 버리겠습니다. 절대 아니니까 버리고. 자, 이제 넌 동사. 너 이디붙은 과거 동사 할 수 있고 넌 뭐 단수 동사 할 수도 있어요. 헌데, 자, 밑줄을 봤더니 주어는 전혀 없어요. 주어는 전혀 없이 동사 형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내달라고 합니다. 자, 주어 없이 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명령문이요. 그죠? 야, 너 이거 해. 할 때 쓰는 명령문으로 앉아. 그럼 be quiet. 조용히 하죠. 조용히 해. be quiet 하고. 앉아. 그럼 sit down 하죠. 해서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서 주로 명령문은 you should가 생략됐다고 생각됩니다. 야, 너 이거 해야만 해. 이니까. 자, you should. should 같은 조동사 뒤라고 생각하면서 명령문은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만 시작하게 돼 있답니다. 해서, 자, 정답에 동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니까. 동사는 절대 없으니까. 해서 동사인 것 중에서. 자, 그리고 주어 없이 파생되는 문장은 딱 하나. 명령밖에 없으니 정답은 a번이 맞겠고요. 정답 되겠고. 자, 그리고 이때 이 투부정사라는 건 명령문, 문장 앞에 부사처럼 부가적으로 써있는 부사 때의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서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제시하십시오. 월드 카드를요. 캐셔에게요. 였던 거죠. 정답은 a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giving, give, to give, given이라고 한 동사 형태에서도 파생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땐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자, 먼저요. 자, 콤마, 디버트인, to defect, 두 가지의 결함. part one, one thousand item. 천 개 아이템들 당. 퍼라는 건 당, 한 사람 당. 할 때 뭐 per person, 분당, per minut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당이라는 의미로 천 개 아이템 당 두 개의 결함들은 is입니다. 합리적인 expectation, 예상치입니다. 라고 이미 동사가 존재합니다. 이번엔 동사가 있네요. 그럼 이제 동사 쓰면 안 되겠죠. 동사 있으니까. 해서 동사 형태일 수밖에 없는 b번은 버리겠습니다. 절대 동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그럼 이제 a, c, d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자, 우린 분명히 뒤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문장을 이루고 있고 자, 우린 완벽한 문장 이외의 밑줄 이하를 부가적인 자리로 부사처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부사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건 뭐 투부정사도 부사처럼 쓰고요. 위하이라는 의미로. 전사 구 또한 전사 뒤에 명사와 함께 묶어서 전사도 늘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거라 전사 구도 부사처럼 활용될 수 있고요. 해서 자,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 기부는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얘는 전치사로 사용된답니다. 전치사. 기부는 전사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뜻은 뭐뭐를 고려할 때라고 쓴답니다. 뭐뭐를 고려할 때. 뭐뭐를 고려할 때라는 의미의 전사로 활용 가능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정답은 굉장히 높은 아이고요. 자, 그 다음 기빈도 가능합니다. 기빈도 안. 자, 왜 기빈도 안 될 수 있냐면 자, 웬 같은 접속사에 있었다 칠게요. 자, 주어 기부 동사에 있었다 칠게요. 마이템을 했다 칩시다. 아이템 들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접속사. 웬 같은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접사로 쓰는데 우린 저런 접속사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라 해서 저런 걸 부사절 접속사라 부른답니다.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그 완벽한 문장 이외에 부가적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부사절을 불러요. 부사처럼 쓰는 접속사. 자, 근데 저런 부사절 접속사들은 짧게 줄일 수 있답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말하는 사람 마음이고. 그래서 첫째, 접속사는 생략 가능해요. 말하는 사람 느꼈을 때 접사 없어도 다 알아들 것 같아. 그럼 접속사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쪽 문장의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가 생략되는 즉시 그 즉시 동사라는 것들은 ING 형태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접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는 바로 ING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 구문이란 걸로 만들어지면서 ING 또한 완벽함장 밖에서 부사절입사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완벽함장 밖에 존재하면서 부가적인 부사처럼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A도 사실 가능하네요. 대신, 자, 투부정사는 위하여라고 해석하고요. 전사기분은 고려할 때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 ING는 보통 부사절입사로 줄긴 하는데 해석,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는 분명히 있는데 완벽한 문장은 밖에 ING가 보일 거예요. 또는 완벽한 문장에는 밖에 ING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있고 완벽한 문장은 밖에 ING가 보이면 아, 이건 부사처럼 쓴 분사 구문이구나 판단하시고 해석은 늘 뭐뭐할 때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할 때 하면서. 그럼 완전 자연스럽게 해석된답니다.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돼요. 보통 부사절 접사가 생략되긴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간절 접속사들이 주로 생략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접속사가 없어지더라도 할 때나 하면서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그럼 해석하셔야죠. 전부 다 부사처럼 쓸 수가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ING니까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일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투부정사도 동사원형에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방법 없어요. 문법적으로 다 되는 존재라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때 하면서인지 위에서인지 고려할 때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함을 그 생산 과정에 복잡함을 주고 있을 때 이건 기분이니까 주고 있을 때 자, 복잡함을 주기 위해서 복잡한 걸 고려해 볼 때 자, 이 두 개의 결함들은 천 개의 아이템들 당 두 개의 결함들은 합리적인 예상치랍니다. 복잡함을 고려해 볼 때 뭐 천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결함 있는 거 합리적이에요. 정도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맞습니다. 기분 정답 되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다 됩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정답 방역료는 기분이 훨씬 높은 건 맞습니다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석해서 접근해 주십시오. 오케이. 3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못 푸신 분들은 계속 풀어가십시오. 그렇고 자, 여러분이 풀었던 가정화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단어에 파생어들이 너는 동사 succeed 동사 너는 success 명사 full 너는 형용사 너는 부사죠. 품사 문제네요. 항상 파트 5는 빠르게 풀고 싶으면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품사 문제나 나오면 오래 걸리지 말고 보자마자 오, 명사 피면 형용사 정답 완벽하면 오, 부사 정답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품사 문제는 시간 단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중에서 가도의 문장 구조상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는 주어 Can I help 돕습니다. Make, 만드는 걸 당신의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이라고 해서 자, make라는 동사 원형이 떠 있답니다. make라는 동사 원형의 성질을 그대로 하시면 되죠. make, find, keep consider, think, dim leave 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없이 항상 오프라인에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make, find, keep 그리고 consider consider think 그리고 dim 까지요. 자, 요게 유명한 오형식 동사로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make, find, keep consider, think, dim leave make, find, keep consider, think, dim leave까지 리브까지 쓸게요. 그 정도까지가 오형식 동사로 불리는 아이고 목적 있고 목적 보호를 항상 형용사를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아이들이에요. 대신 형용사를 쓰되 항상 그 형용사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거로 많이 먹혀야겠죠. 해서 자, 이 소프트웨어는 도울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걸 당신의 판매 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성공적이도록 만드는 걸 프레젠테이션들이 성공적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밑줄은 목적 보호로 목적을 꾸미는 자리 형용사 메이크 덕분에 해서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10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make, find, keep, consider, think, dim 리브 나오면 형용사 정답하시면 되고요. 정말 최근 문제 지금 우리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보다 전달은 그 달에 정말 최근 문제 비슷한 유형이 나왔고요. 1년에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제 유형이니까 make, find, keep, consider 보이시면 형용사 정답하시면 되고 오답은 당연히 문장이 끝나 보이니까 부사 쓰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별 문제 아니니까 꼭 이 단어 보이면 형용사로 채워놓으시고 잠깐 문장이 좀 이상한 게 선생님 이게 헬프가 동사인데요. 메이크 또 동사인데 이게 돼요? 안 되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지가 동사인데 동사인데 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헬프 같은 동사 우리는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른답니다. 사역동사에 유명하게 잘 나오는 게 렛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헬프가 있고요. 렛 같은 아이는 늘상 목적어담에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서 활용하죠. 예를 들면 유명한 노래 중에 Let it go 도의 외에 최근에. 최근 아니죠. 조금 돼가네요. Let it go 해서 Let 사역동사 it 목적어 go 동사원형 이렇게 사용하죠. 해서 이 렛 같은 동사나 요자를 밑으로 하면 동사원형 정답 잘 되고요. 헬프도 사역동사다 보니까 동사원형도 되고 헬프는 준사역동사라 그래요. 동사원형도 되고 아니고 투부정사 써도 되고 얘는 이제 둘 다 된다고 해서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르는데 요자를 밑으로 나온다면 그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보기에 하나만 있을 겁니다. 있는 거 정답하시면 돼요. 둘 중에는 빈본눈 당이 동사원형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유일하게 Let's는 안 돼요. 헬프는 목적어를 안 쓰고 바로 동사원형 쓰는 것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다 보면 헬프 메이크 헬프 앤 쉬워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 동사 나오는 게 허락되는 유일한 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면 헬프 뒤에 메이크 이렇게 보이시면 앞으로는 투부정사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유일한 밑줄 이렇게도 잘 나와요. 동사원형 써셔야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10번이 맞고 그리고 참고로 석세이드란 아이는 동사 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자동사로 만약 석세이드가 보이면 뒤에는 목적 안 나오고 바로 전사 인이 들러붙어요. 석세이드란 하고 붙게 됩니다. 올달 말이 갑자기 막 꼬이네요. 암튼 석세이드란 써요. 자 그건 여러분이 흔하게 하는 성공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성공하다. 헌데 석세이드란 단어에 목적어 바로 붙을 때가 있어요. 인이 없이 목적어 바로 나와서 타동사로 목적어 바로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미가 바뀌어요. 계승하다 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계승하다 특히나 파트 7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석세이드더 비즈니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석세이드더 비즈니스 그럼 사업을 성공했겠네. 그럼 이제 정답에서 이 사람은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정답을 하겠죠. 하지만 석세이드더 비즈니스가 보이면 사업을 계승해갔습니다.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죠. 해서 해석할 때 주의하시고요. 됐죠? 자 오케이 정답은 10번 정답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슉 자 보셨죠? 갑니다. 자 쌤이 지금 보다시피 후후즈 밖에 안 써놨는데 이거는 그 ETS 교제 내 예 그랜마 부분에 프랙티스 부분엔 이렇게 보기가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ETS 부분들이 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라 자기분들이 딱 준 문제 그대로 공개적으로 할 땐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제가 혼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단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ETS 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저는 두 개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뭘 하지 마세요. 두 개 먼저 보여줬고 자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위해서 나는 이제 시험장 가서 나오는 다밴보기들도 같이 다 이해했어요. 네 아무튼 자 이게 지금 저작권이 미국 회사들이 원래 저작권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시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핑계를 막 열심히 대고 있는 겁니다. 혼나기 싫어가지고 자 우야등 푸셨죠? 자 크게 어려운 문제의 유형은 아니고요. 자 밑줄을 보시면 플랜 동사 그리고 슝슝슝 가시면 Must Provide 동사 동사 두 개입니다. 접속사 자리예요. 자 접속사는 접속사부터 본인이 데리고 다니는 문장을 슝 묶어서 자 앞에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접속사 이런 걸 형용사절 접속사 마치 형용사처럼 문장 자체가 앞에는 명사를 꾸민다 해서 이런 걸 형용사절 접속사라 부르고요. 형용사수사 내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해서 뭐 용어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문법의 정확한 쓰임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문장 구조도 훨씬 편하게 보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영작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스피킹 할 때도 그 문장 구조의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더 깔끔한 고급용어를 또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왕 기본서 같은 한 번 굴린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한 번 기본서를 쫙 굶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자 우야등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예요. 마치 명사를 접속사가 명사를 꾸민다 해서 우리는 이런 걸 형용사절 접속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미는 문장의 접속사 형용사절 단말로 관계대명사라 부른다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째 명사들이 이렇게 밑줄 나왔어요. 형용사처럼 쓰는 접속사 자리 밑줄 나오는 거 보자마자 일단 왓은 갖다 버리십시오. 절대 안 돼요. 간호학생들 중에 왓은 뒷문장 불안전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은데 맞아요. 불안전해요. 그래서 밑줄 때 오 주엄대? 오 불안전해. 왓정답. 한 사람 꽤 많거든요. 안 돼요. 명사 뒤 밑줄 나오자마자 왓은 버립니다. 왜냐하면 왓이라는 접속사는 절대 형용사절사 명사를 꾸미는 접속사로 활용 금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분명히 접속사절인데 명사들이 위주로 딱 나온 거 보자마자는 왓은 붙어버리는 겁니다. 왓은 절대 형용사업사로 활용 안 한답니다. 그럼 언제 언제 불안전한데 언제 쓰는 거야 주로 왓을 명사절 접속사라 불러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처럼 쓰는 접속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know 나 알아요 그리고 왓 I want 뭐 이렇다 칠게요. 자 이렇다 칠게요. 그럼 보다시피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하는 접속사 왓부터 자 왓 시댁 구단의 문장을 가로 끌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주어동사 목적어죠. 자 이렇게 본인 접속사절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해요. 지 자체가 명사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또는 나는 뭐 물어볼게 about 관해서요. what you want 했다 칠게요. what do you want 했다 칠게요. want 했다 칠게요. 자 접속사 이 앞에 이제 동사했다 치고요. inquire about 동사 있었어요. 어 동사 있네요. 접속사 자리인데 자 접속사 또 이끄는 거 싹 다 가로 끊어서 묶어봤더니 전사 뒤를 채우네요. 이런 거 전사 뒤면 품사 무조건 모여야 돼요. 홍명사요. 그래서 명사처럼 쓰는 접속사 명섭사라고 그럽니다. 해서 접속사 자리 분명히 문장 구조를 봤더니 동사 동사 두 개예요. 그럼 이쪽은 접속사 자리거든요. 접속사의 밑줄을 와서 봤더니 이 접속사부터 지가 됐고 나면 그냥 묶어요. 근데 그걸 봤더니 명사 뒤에서 명사에 꾸미는 접속사 이런 걸 형용사 접속사가 부르고요. 자 이렇게 동사 뒤를 채우거나 전사 뒤를 채우면 혹은 무조건 명사 자리니까 그런 건 명사 옆사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 자리일 때 불안전하면 그때는 왓이 정답입니다. 그때는 하지만 명사 있고 그 뒤를 채우는 형용사 접속사 할 때 왓 붙어버리시면 돼요. 왓은 절대로 명사 뒤에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왓을 고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불안전하게 골랐다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 그럼 이런 걸 우린 관계대명사라 부르는데 사람이면 후 쓰시면 되고요. 사물이면 위치 쓰시면 되고요. 또는 후랑 위치가 필요해서 딱 봤는데 후도 위치도 없어. 그럴 때 관계대명사 할 때 대 또한 대 대서로 바꿔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후든 위치든 대시든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목적어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린 이거를 주격관계대명사라 부르고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를 대신한 거거든요. 관계대명사라 대신한다고 해서 관계대명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를 대신해서 주격관계대명사다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 다음 뒤를 봤더니 이번엔 주어동사만 있고 목적 없어요. 제가 이제 목적을 대신한 거거든요. 이런 건 목적격관계대명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고 자라도 또 얘기를 드릴 거기 위해서 이거 판단하셨죠? 그럼 잠깐만요. 슈욱 짠 이러면서 we will hold a meeting 이렇게 다 쳐요. hold a meeting 이렇게 다칠게요. 미팅 한번만 쓸게요. 띵 이렇게 써요. 자 이제 보기를 봤더니 A번에 와시오. 자 B번에 대시오. C번에 왜어린거요? 네. 토익이 막 내기 좋아하는 유형이죠. 이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자 감독님이 자꾸 밖에서 저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고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빠졌다? 슝 빠졌다? 슝 네.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 뭐하니 하겠다. 네. 아무튼 자. 보시죠. 보여드려야지 일단. 됐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는 게 뭐 자주 나오죠. 맨날 나옵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일단 명사 뒤에서 어 접속사예요. 동사했고 동사했으니까 분명히 접속사 자리 접속사를 지가 됐고 다른 문장을 묶어서 어 앞에는 스틱 꿈이네. 꿈이네. 우리가 방문할 도시 우리가 미팅을 개최할 도시 뭐이에요. 근데 어쨌든 명사를 꾸미는 접속사니까 저런 문장 나올 땐 일단 왓은 버리시고 왓은 아예 안 되니까 자 이제 문제가 또 대과 외열을 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시트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시니까 장소일 수도 있고 도시니까 사물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은 혼동이 오는 거죠. 이거 장소여야 돼. 이거 사물여야 돼. 둘 다입니다. 둘 다라서 그 명사를 꾸밀 때에는 그 문장이 구조를 보셔야지 시티에 집중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 장소니까 왜요. 안 됩니다. 자 시티는 장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형용사절 접속사라 불리는 아이가 있어요. 형용사절 접속사 자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는 접속사 형용사 접속사 안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답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관계 부사라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렇죠. 자 관계 대명사는 말 그대로 지가 데리고 있다는 문장이 뭔가를 대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데리고 있다는 문장의 주어를 대신하면 우린 걸 주껏 관계 대명사 목적어 대신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럼 당연히 관계 대명사 뒷문장은 주어를 대신하고 목적어 대신하니까 주어가 없고 목적어 없겠죠. 해서 불안전한 문장이 주로 이끌어지겠네요. 근데 관계 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 하면서 지가 부사입니다. 부사. 난 부사. 그럼 당연히 언제든 부사라는 건 뒷문장이 완벽하게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완벽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관계 부사라는 건 장소 꾸미는 거 where 시간 꾸미는 거 when 이후 꾸미는 거 why 이런 거 when, where, how, why 자 이 아이들은 완벽한 문장만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선행사 어차피 둘 다 용사 접사라 분명히 앞에 명사를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행사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장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위, where, 비스트 끝 났죠? 뒤에 목적 없잖아요. 이럴 때는 목적어 대신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사물일 때는 위치 사람일 때는 위치 사람일 때는 후지만 없으면 됐 정답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대신 정답인 거죠. 사물이고 위치여야 되는데 위치 없으면 그냥 됐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완벽하잖아요. 너는 이제 장소 꾸미는 걸로 where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유형 중에 자주 나온 유형이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왔은 불안전 됐은 완벽하는 건 그건 명사절 접속사 동사 뒤에 밑줄 나와서 문장 이끌 때 완벽하면 됐 정답 주어 동서마이크 끝나서 불안전하면 왓 정답 이건 명사 접속사에서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문장 명사를 꾸미는 거 형 접속사인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정리됐고 오케이입니다. 정답 지금은 밑줄이로부터 자 묶어서 꾸미시고요. 자 주어 없습니다.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라 부르고요. 선행사가 테넌츠군요. 테넌츠니까 입주자들 그럼 입주자는 사람이고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 후등가 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후가 있으니까 정답은 A번 쪽이 맞겠고요. 됐죠? 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꼭 기억하십시오. 매번 이렇게 뒤에 완벽했다 불안전다면서 여러분에게 정답이 왔다 갔다면서 물어보거든요.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후였습니다. 6번 마찬가지 자 지금 문제 책에는 그렇게 됐지만 완벽하게 시험에 나온 형으로 네 가지를 채워서 보여드립니다. 됐죠? 자 갑니다. 전사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자 밑줄을 부하하니 주어 니드 동사 그 다음 if its cause conclusion 주어 아 동사 보이고요. 자 밑줄은 먼데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묻는 문제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미 if라는 접속사 만약에 연결하고 있고요. 해서 명사 앞에 전치사 문제로 연간 예산 보고서는 필요합니다. 제출될 필요가 있어요. 월요일에 에였다면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는 에 로 쓸 땐 온으로 표현합니다. 온 시각 세 시에 두 시에 일곱 시에는 에스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온이어야 되는데 어 그럼 온이 없으니까 어편도 되나? 안됩니다. 절대 못 바꿨어요. 어편도 안되고요. 자 다음 월요일 전에 정답 B번이 맞고요. 월요일 이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이내에 되는 거 아닌가요? 안됩니다. 위드인 절대 안됩니다. 안되십니다. 왜냐면 자 위드인이란 전사는요. 뭐 말만 먹히면 언제든 써요. 이네라는 의미로 막 되게 좋아합니다. 그건 뭐 다 돼요. 뭐 종로 이내 뭐 뭐 뭐 커피집이 뭐 100개 있어요. 뭐 다 돼요. 근데 위드인이 시간 개념하고 함께 할 때만 딱 지역이 와요. 자 시간 개념하고 할 때 기간명사는 완빵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시점명사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시점을 비추라고 그냥 갖다 버리시면 돼요. 자 기간이라는 건 예를 들면 5주 10년 3개월 5시간 뭐 이런 거 네 시점이라는 건 금요일 3월 7일 3시 이런 거 시점 감아요. 다시요. 수술해보세요. 10년 기간이에요. 3개월 기간이요. 3시 시점이고요. 금요일 시점이요. 3월 7일 시점 그럼 음 5주 기간이요. 오셔요. 자 그래서 위드인은 기간은 돼도 시점은 안됩니다. 보다시피 월요일이란 시점이기 때문에 아예 후보가 안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버립니다. 버렸고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어 까지 언틸 되는 거 아니야? 까지의 개념은 언틸도 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도 까지입니다. 둘 다 까지고 자 이래는 반대로 둘 다 시점 명사예요. 둘 다 시점을 씁니다. 뭐 금요일까지 3시까지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자 언틸은 계속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존재고 바이는 완료의 개념이 되게 강해서 완료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들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RCS 제 둘을 고르는 문제가 혹시라도 동시에 보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올 때는 동사를 좀 중점적으로 읽어주시고 그 동사의 행동이 쭉 계속해서 계속해서 셋에서 그날도 주어진 날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날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언틸이 맞아요. 근데 주어진 그 날짜까지 한 번만 해서 딱 끝내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이가 맞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꽃배달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배송되실 겁니다. 그럼 배송하다라 배송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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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금요일도 계속 배송하고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그 금요일까지 한 번만 딱 배송하면 끝나나요. 한 번이죠? 그래서 바이 정답. 그 다음 자 이 영화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상영될 겁니다. 그날도 상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자 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장 가 있을 거예요. 출장 그때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언틸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틸과 바이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까지라고 말이 된다면 말이 되더라도 그 개념이 계속적인 개념이 맞는지 완료 개념이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제출한대요. 제출하는데 그럼 금요일까지 월요일이군요. 월요일까지 계속 제출하겠습니까? 한 번 제출 딱 하면 끝납니까? 한 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언틸에 벗어나서 바이였다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문제가 어려운 게 해석만으로서 어? 말되네 하고 정답 들어가면 안 돼요. 본인들이 쓰이는 쓰임까지도 확인을 해서 안 맞는 구역이 나온다면 버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인 뒤 보기를 봤더니 품사 문제고요. 품사 문제는 빠르게 접근하시면 되고 인 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만 채우시면 됩니다. 전사 뒤는 무조건 명사야 되니까. 해서 A 형용사 안 되고요. 그다음 B번 아카운턴트 하면 회계사 사람이니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카운티드 하면 이제 PP니까 될 수 없고요. 절대 명사를 잃었고 아카운팅 이 보이는데 어? 동명사야. 목적 없네. 버려. 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맞아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원체 동사에서 파생된 나노라 타동사 출신이라면 뒤엔 목적을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야 명사 정답할 거야 동명사 정답할 거야 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뭐 폴 같은 전사 나오고 밑줄 딱 나와가지고 뿅 야 디벨롬먼트 정답할래 아니면 너 갑자기 왜 안나오니 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면 그땐 목적을 푸는 게 적응답입니다. 밑줄 딱 딸랑 있으면 그땐 A가 정답일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봤더니 더 items 이라고 명사 뒤에 그냥 명사 또 나올 일었거든요. 이럴 때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컷을 위해 해서 목적어도 있는 명사 동명사로 이때 얘가 정답일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자 ing인데 얜 동명사 아니에요. 생겨먹은 게 ing로 생겼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명사로 동명사 말고 그 자체를 명사로 활용하는 게 좀 있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건 빌딩 마케팅 트레이닝 이런 거예요. 그렇죠? 미팅 이런 거 얘네는 ing로 붙었지만 그 자체가 미팅이고 빌딩이고 마케팅이고 트레이닝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던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던 거에 ing지만 명사로 굳어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는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게 명사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어카운팅도 회계라는 명사로 쓰이는 아이고 개중에 그렇게 잘 쓰는 애들 몇 개 적자면 자주 나오는 거 펀딩 자금이요. 자금이란 명사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 플레이닝 계획이란 명사입니다. 플레이닝 그 다음 어카운팅은 썼고 프로세싱 프로세싱 철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 시팅 시팅 좌석이란 명사고요. 이쪽에도 쓸게요. 파운딩 파운딩 설립이라는 명사고요. 파운딩 그리고 와이드닝 와이드닝 하면 확장이란 명사고요. 프라이싱 프라이싱 하면 가격 책정 정도의 명사입니다. 정답 굉장히 자주 되고 있는 명사들이에요. 이 자체가 명사니까 아 얘네는 명사로 쓸 수도 있구나 목적 없어도 딸랑 밑으로 쓰면 되는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후보는 B도 C도 둘 다 후보입니다. 너는 회계사 너는 회계 해석을 해보면 인터뷰 인터뷰 받는 사람들은 표했습니다. 흥미를 표했어요. 마케팅 직업에 흥미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지션들은 그녀 이력서의 이전 포지션들은 익스클루스에 독점적으로 밑줄에 있었었대요. 독점적으로 회계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전 이력서에 그녀는 독점적으로 회계에 있었습니다. 둘 다 갖다 붙이면 말이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또 이제 뻔합니다. 해석상 풀어도 돼요. 해석상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둘 다 말이 될 때가 뻔하게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사람 명사는요. 무조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무조건 셉니다. 학생 한 명 학생 두 명 학생 세 명 손님 한 명 손님 두 명 손님 세 명 회계사 한 명 두 명 세 명 세죠. 사람은 무조건 가산명사고요. 사물명사들 얘네 아닌지 말고 사물명사들은 셀 수 있고 그걸 병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전 딱 찾으면 얘는 가산 불가산 다 됩니다. 나와 있는 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눈에 사람 명사랑 사물명사 보기에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럼 밑줄 딱 보자마자 관사도 없고 S도 없어 O도 더더 S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은 고르지 마세요. 사람은 무조건 세기 때문에 한 명이면 A student 그 사람은 더 student 내 학생이면 My student 같은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라도 붙든가 여러 명이면 student 7라도 붙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사람은 활용 못하는 겁니다. 걔는 무조건 세기 때문에 관사나 S 없이 못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밑줄에 관사나 S 아무것도 없죠. 사람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물명사들은 셀 수 있고 없고 병행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뭐 셀 수 없는 거 썼나 보다 하고 정답하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정답 찍고 바로 지나갈 수도 있게 되겠지요. 해서 D번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Accounting, Funding, Planning 이 ING형 명사들은 전부 불가산 명사로만 쓴답니다. 해서 얘네는 다 불가산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미팅이랑 빌딩 빼놓고는 몇 개는 오프닝 정도 미팅, 빌딩, 오프닝 오프닝 일자리라는 의미의 오프닝 이 정도 빼놓고는 다 불가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얘네가 불가산 이걸 외우는 것보다 무조건 사람을 세. 이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들어오시게요. 됐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 보자마자 인칭 내명사 문제인 게 딱 보이고요. 자, 밑줄 뒤를 딱 보시면 네, 도시 시험 볼 때 속도를 높이 딱 좋은 문제죠. 자, 스퍼바이저라는 명사패 밑줄 나왔습니다. 무조건 인칭 내명사 문제 때 명사패 수준은 딱 하나입니다. 소유격이요. 그래서 DER이 맞겠죠?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른 거 크게 볼 거 없고 되게 중요한 단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챙기시고 TRAVEL REIMBURSEMENT 하면 여행 상환을 위해 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이었습니다. 어쨌든 시험장 가면 속도를 위해서 이런 문제도 속해 있으니까 갖다 놓은 문제입니다. 10번 정답 자, 그다음 9번 들어갑니다. 자, 원문이었고요. 자, 바꾸자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풀고 풀고 슉슉 저는 좀 피해드리고 자, 푸셨죠? 그러면 샘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자, 밑줄을 보아하니 일단 ABC를 보기에 Because of 전치사고요. In fact는 이 자체가 부사. 사실은 이란 부사로 문장 맨 앞에 주로 쓰고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문장 맨 앞에 쓰는 부사고요. 자, 이분수와 마찬가지 부사입니다. 이렇게 쓰는 아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 다음 As if 마치 모모처럼 정답 확률 되게 높아졌어요. 자, 같은 거 As do가 있고요. As do 마치 모모처럼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렇다면 전치사 부사 부사 접속사 자, 무조건 보기에 접속사, 부사, 전사가 딱 섞이는 순간 그때는 해석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럼 느려져요. 보자마자 밑줄을 보자마자 명사, 피명이 전사고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맨 문장 맨 앞에 밑줄 나오고 문장 하나밖에 없으면 부사고러면 되죠. 그리고 문장의 두 개를 연결하고 문장 동사 두 개면 접속사 고르면 되죠. 그래서 보기를 보자마자 접선사, 부사가 섞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리를 해서 봤더니 밑줄에 프로듀서 주어 보이고요. decided 결정했습니다. 동사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밑줄을 봤더니 이렇게 Overwimly Positive Response 란 명사 나오고요. To early show 라는 전사가 보입니다. 그 다음 밑줄은 딸랑 명사 앞자리입니다. 부사는 형유사 꾸민 것뿐이고 형유사 명사 꾸민 것뿐이고 어쨌든 명사 앞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사고러면 되죠. 전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정답은 A번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 보자마자 어? 보기에 섞였네? 어? 자리만 봐. 명사 앞이야? 오케이. 전사 정답. 그럼 바로 지나가도 문제는 정답이 절대로 부사할 일 없잖아요. 접사할 일 없잖아요. 그럼 빠르게 푸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기 먼저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랬고 자 계속도 해볼게요. 프로듀서 제작자들은 결심했습니다. 추가하기로 좀 더 많은 퍼포먼스들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압도적이게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요. 그래서 A번 맞고요. 해석을 물론 해도 됩니다. 느려져서 그렇지. 정답은 A 정답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올게요. 자 밑줄에 전사2 Similar 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사2의 뭐뭐에 비슷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나이라 전사2의 지금 ABC의 대명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도우제는 그것들 사람들 사람 사물을 모두 대신하는 복수를 대신하는 대명사고요. 됐 그것이라는 존재고요. 그것이라는 사물명 사물명사를 대신한 단수 어쨌든 단수 대신하고요. 댐 그것들 또는 그들 이라는 사람 사물 다 대신하고요. 디스는 이것 이라는 의미의 대명사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마케팅 서베이 피드백에 따르면 입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그 회사의 이 E-R 모바일폰은 보여요. 서맛 다소 약간 이란 부사입니다. 다소 약간 다소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컴퓨팅 경쟁하는 회사들의 미출과 비슷해요. 그럼 지금 문맥상 이 회사의 모바일폰은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경쟁회사의 폰과요. 인거잖아요. 그래서 미출은 언급된 명사 폰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받는데 폰 단수입니다. 제가 만약에 복수했다면 복수를 대신 받는 대명사도 복수 취급할 수 있는 거여야죠. 그랬다면 그때는 도우즈란 대미 정답일 겁니다. 그렇죠? 안됩니다. 안되요. 지금은 단수니까 그리고 단수 중에서 자 비슷해 보예요. 다소 비슷해 보예요. 경쟁하는 회사들 에? 이것과 비슷해 보예요. 그것과 비슷해 보예요. 이건 그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맞고 정답은 A, B번이 맞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해석해서 풀었는데 사실 자 오브 앞에 오브 앞에 이렇게 미출 나왔어요. 미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정답 가망 써있는 대명사는 사실 딱 둘밖에 없어요. 이 보기 중에서도 둘밖에 없어요. 자 뭐가 관건냐면 자 오브란 전사가 명사 오브 명사를 쓰는 순간 이때 오브란 전사는 뭐뭐 의의라는 의미로 오브가 됐고 이 뒤에 있는 이 명사는 앞에는 명사에를 꾸미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잖아. 회사의 목표 회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전사 구 오브는 항상 앞에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 뭔가 꾸민다는 건 수식한다는 건데 이 대명사 중에 꾸밈 받는 걸 되게 사랑하는 대명사는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덱과 도즈 뿐이에요. 해서 저렇게 오브 앞에 밑줄 나와서 해석했더니 그 회사의 모모라고 언급된 명사를 오브 앞에서 집어넣는 대명사 분이 나오면 덱과 도즈 중에만 굴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다른 대명사는 절대 못 들어가요. 아무리 여기 지금 폰 지었다 칠게요. 그러면 폰들 경쟁 회사들의 폰들에 비슷해요. 이었다도 복수네? 덱쓰기 딱 좋거든요. 안돼요. 아무리 복수였어도 정답은 도즈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해서 대명사 중에 덱과 도즈라는 대명사는 수식 받고 꾸밈 받는 걸 되게 사랑하는 대명사고요. 그 다음 대미라는 대명사는 절대 수식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또 밑줄 나와요. 그러면 후 나옵니다. 뭐 스킵 나오고 더 데이터 뭐 저쪽으로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그리고 해석해보면 그 데이터를 스킵 뭐 넘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했던 그들 폴덤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밑줄은 후라는 관계대명사 밑줄을 꾸미고 있답니다. 그러면 절대 꾸미기 싫어하는 거 시는 버리면 되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도우즈 정답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대명사 문제가 태어났을 때 지금처럼 오브 앞자리든 뭔가 후든 아인지든 꾸며주는 자리 앞에 밑줄을 놨을 때 그때는 사람으로 의미할 때는 도우즈 하면 되고요. 또는 복수일 때 도우즈 하시면 되고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복수면 도우즈 받으시면 되고요. 사물일 때 단수는 데스로 받으시면 되고요. 데스 자체는 데스는 사람을 의미할 수는 없어서 사물을 대신 받아서 꾸민 받을 땐 그때는 데스 정답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든 사물을 의미하든 어쨌든 복수를 의미하면 그때는 도우즈 정답 그리고 아무리 말돼도 아무리 그들이라 말돼도 아무리 복수를 대신해도 그리고 꾸며주는 자리에 밑줄 나오면 그때는 절대 대문 쓰지 말기 그게 가장 큰 포인트랍니다. 알죠? 네.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는 해석도 좀 어색하고요. 네. 정답. 보이. 정답. 돼요. 오케이. 자. 그랬고 넘어갑니다. 11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부사 often 자주 종종 항상 아직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물론 어휘 문제다 보니까 해석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연습할 때 해석력이 좋아야 되고 어휘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니까 자. 해부투사이 밑줄 나오잖아요. 해부투사이 밑줄 나오잖아요. 예외 없이 정답은 예시입니다. 예시일 테니까 고민도 하지 말고 말이 딱 예빡 보이고 해부투 딱 보이고 예빡 보올 때 쌤이 지금 해석해주는 대로 해석이 되면 바로 정답하고 바로 지나가십시오. 자. 왜 예시 정답이냐면 예시라는 존재는 원칙적으로는 일단 부정문을 좋아해요. 예. 예은 낫냇 해서 낫냇 낫 뒤에 쓰는 거 많이들 보셨죠? 낫냇 그래서 부정문에 밑줄 나왔을 때 정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긍정문에서는 정답이 안 나와요. 긍정문 땐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낫냇 낫냇 해서 낫과 함께 낫 뒤쪽에 밑줄이 있다면 그때는 예 정답하십시오. 근데 유일하게 예시라는 존재가 부사로 아직이란 부사로 긍정문일 때 해부투자 밑줄 딱 나오면 그때 예시 바로 정답되면서 해부예투가 되고요. 의미는 해야만 한다가 해부투예요. 예스는 아직입니다. 그럼 앞치면 아직도 해야만 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부정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단 한 번도 예도 없이 늘 해부투자 밑줄 나오면 예 정답이었으니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 해부투 딱 나오면 예 정답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뭐하지 않았어라는 문구고요. 읽어보면 방문자들의 수가 투, 뮤지엄으로의 방문자의 수가 해즈, yet, to 그 목표를 이번 연도에 설정된 이때 셋은 피피입니다. 피피고 제가 동세스는 뒤에 목적이 있었을 텐데 목적 없죠? 피피고요. 원래 셋은 셋, 원형도 셋, 과거도 셋, 피피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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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에요. 그래서 피피고요. 이번 연도에 설정된 목표를 아직도 초과하지 못했어요. 정도로 해석을 하겠죠. 제가 정답은 예시 맞고 지금은 복이 없는데 복이 간혹 나시동시에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못 맞지 않았다는 문맥이니까 자꾸 오답이 나 쪽으로 나온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나을 가지고 have to를 부정할 땐 절대 have not to 로 표현 안 해요. don't have to I don't have to 이렇게 don't 로 표현하면서 부정문을 만들지 절대 나이 해부 투 사이에 단독적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해서 해부 투 딱 밑줄에 그냥 옛 정답 아직도 못 맞지 않았다 라는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같습니다.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고요. 아직도 못 맞지 않았다.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12번 들어오겠습니다. 어휘 문제로 보입니다. capable 하면 능력 있는 variable 하면 various랑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various 자 요 단어는 다양한이에요. 근데 variable은 변하기 쉬운 입니다. vari하기 쉬운 able 할 수 있는 이라 얘는 변하기 쉬운 너는 다양한 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 다음 various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복수명사인지 확인 꼭 하고 접근하시고요. 복수명사 아니면 접근 못합니다. 얘는 복수명사 할 때만 복수를 꾸미면서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먹히는 거고요. 해서 혹시라도 보기에 나오더라도 뒤에 복수명사면 후보하시고 단수명 버리시면 돼요. 어쨌든 다른 단어고요. flexible 융통성 있는 유연한 그 다음 eligible 자격 있는 이란 단어죠. 해석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로운 종업원들은 밑줄입니다. 베이케이션 베이케이션 혜택들을 받는 것에 세 달 정직원 고용 정직원으로 풀타임으로 고용해 세 달 후에 휴가 혜택을 받는 것에 자격이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이 맞고요. 참고로 K 법으로는 오브여야 해요. 전수사 오브 be careful 오브 로 표현하는 아이고 엘리저블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eligible 자격 있는 qualified 자격 있는 그 다음 entitled 자격 있는 이랍니다. 있는 인데 엘리저블은 전사 4 qualified 4 entitled 2 다 전사 2고 얘는 전사 4고 그래서 2고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쓰는 건 셋 다 좋아합니다. 투부정사 2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좋아해요. 괜히 또 엘리저블 4 엘리저블 4 외우십니다가 전사 2네? 버려! 하지 마십시오. 뒤에 동사 원형으로 2 나와있다면 정답하시면 되고요. 혹시 전사 2 전사라면 뒤에 명사 있겠죠? 그래서 명사 있고 2가 보이면 이건 전사 2니까 엘리저블 전사 2는 안 돼 전사할 땐 4여야 돼 하고 그때는 버시면 되고 만약 명사와 함께 4 투부정사 함께 써있다면 그때 정답 굉장히 잘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어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밑줄 나와서 보기에 엘리저블과 엔탈틀드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둘 다 자격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하지만 봤더니 전사 4가 나와있으면 너가 정답 전사 2로 나와있으면 엔탈틀드 정답 하셔야 돼요. 동시에 나올 땐 조심하시고요. 스윙까지 같이 기억하십시오. 반쌤이 자꾸 나갔다 됐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엘리저블 4 이었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들어옵니다. 전사 문제네요. 센터라는 명사와 함께 전사 문제 opposite 전사고요. 뜻은 맞은편에 건너편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맞은편에 라는 뜻이고요. 어몽 사이에라는 뜻이 돼 반드시 복수명사셔야 돼요. 단수화는 사용금지입니다. 보다시피 센터 단수라 아예 후보조차가 안됩니다. 됐고 자 apart 버립니다. apart는 부사고요. apart 자체가 떨어져있는 부사로 주로 쓴 아이고 그리고 apart from 이러면 몸으로부터 떨어진 이때는 당연히 전사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nearby 마찬가지 nearly 가까운 이라는 nearly 얘가 전치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동사 말게 쓴 아이예요. 그래요? 얘는 전사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nearby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완벽감정 끝에 명사 앞자리 전치사자리 활용 금지예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안됩니다. 그럼 그냥 정답은 A번이겠죠. 그것도 그렇고 해석도 convention center는 is located 위치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예요. 직접적으로 쇼핑센터 맞은 패래요. 그래서 A번 맞겠고요. 오케이 A 정답 되겠고 특히나 opposite하고 across 동시에 나오면 across 동시에 나오면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보기에 across 나오고 이 문제의 접입줄에 across가 정답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across가 지금 들어왔어. 보기에 있어. 지금 이 문장에 across 정답하면 되게요? 안되게요? 절대 안되거든요. 절대 안됩니다. 오 쌤 도로 가로질러 위치했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그래서 일단 가로질러 또 있어요. 가로질러 그 다음 하나 더 혹시 넓은 장소 나오면 그때는 전반에 걸쳐 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면 전반에 걸쳐 해서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쌤 가로질러라는 말로 정답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안되는 게 전치사는 뒤에는 명사와 짝꿍으로 뒤에는 이 명사 전사 구 가 위치하는 이 명사와 말이 딱 잘 들어맞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어쿠로스 들어가잖아요? 그럼 센터 쇼핑센터 쇼핑센터가 있어요. 쇼핑센터를 가로질러 이 도로에 위치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 자기도 모르게 도로에 가로질러서 도로 가로질러서 있어. 아 이거 말될 것 같아 하고 오답이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어쿠로스 나올 때 이 명사 잘 보셔야 돼요. 이 몇 줄 뒤에 그 자리에 스트리트가 있다면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했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위치했어요. 이건 괜찮죠. 하지만 쇼핑센터를 가로질러 위치할 수는 없잖아요. 쇼핑센터 어떻게 가로질러 위치하겠습니까? 안되죠? 그 다음 선생님 근데 내가 듣기로는 어쿠로스라는 아이는 내가 맞은편에라는 말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고 그건 어쿠로스가 아니고요. 어쿠로스 from 어쿠로스 from 있다면 뭐뭐로부터 가로질러 이게 맞은편에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얘가 어쿠로스 from 자체를 맞은편에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죠? 얘가요. 나갔다 왔다.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보즈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맞은편에 오케이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14번 들어오겠습니다. 14번 들어오셨어. 미칠 A 자 토익시험의 출제자의 의도는 이 2의 쓰임을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쟤네가 매번 나올 때 보면 어떤 특정 2는 전사 2고요. 어떤 특정 2는 투부정사 2거든요. 그래서 전사 2라면 당연히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오셔야 되고 투부정사 2면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묻고 있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매번 나올 때마다 야 이게 투부정사 2개 전사 2개 묻는 건데 자 우리 문제 정답 풀기 전에 이거 잠깐 주의가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사 2라면 여러분은 명사나 동명사를 채우셔야 정답이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냐 동명사냐는 뒤에 목적어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명사가 정답이면 그대로 끝나 있겠고 뒤에 목적어 쓰면 동명사 정답이겠고요. 자 얘가 만약에 투부정사라면 동사 원형을 채우시는 게 정답인 거고요. 그럴 수 있는 애들 전사 먼저 갈게요. 자 완전 자주 나오시는 룩포2가 있죠. 룩포2 룩포2 학수고대하다라고 무조건 전사 2니까 우린 명사나 동명사만 채우시면 되고요. 동명사 하고 자 그 다음 비서브젝트 라는 게 있죠. 비서브젝트 2 비서브젝트 비서브젝트는 무조건 전사 2입니다. 뭐뭐에 대상으로 하다라는 의미로 뭐 흡연자들은 범칙금의 대상입니다. 이 구역에서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겠다라는 문맥으로 정답이 되니까 전사 2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인에디션 2 인에디션 2 무조건 전사 2 뭐뭐에 더하여라고 무조건 전사 2로만 쓰이고요. 그 다음 비 커미티드 2 커미티드 2 그 다음 비 디보티드 2 디보티드 2 그리고 비 데리케이트 2 데리케이티드 2 똑같은 말입니다. 커미티드 2 데리케이트 2 커미티드 2 데리케이트 2 전념하다 혼신하다 싹 다 전사고요. 됐고 그 다음 자 비 동사 뒤에 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오케이 어포스트 어포 지드 투 반대하다 사실 반대하다는 의미의 단어들은 싹 다 전사 2에요. 오브젝트 2도 전사 2고요. 오브젝션 반대라는 의미의 명사도 전사 2로만 씁니다. 그래서 반대는 다 전사 2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비 어포스트도 무조건 전사 2고요. 그 다음 뷰투자 붙는 단어들 컨트리 뷰투 컨트리 뷰투 투 무조건 전사 2고요. 기여하다는 단어 그 다음 어트리 뷰투 어트리 뷰투 투 몸의 탓으로 돌리다 몸의 덕부로 돌리다 무조건 전사 2입니다. 해서 룩포트 투 대상이 되다 추가하다 전념하다 원신하다 반대의 의미 싹 다 그 다음 뷰투자 붙는 거 전부다 전부 다 전사 2니까 보자마자 명사 동명서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됐고 오른쪽 투부정사요. 인어더 투 인어더 투 투부정사입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 채우기 비 라리 투 준비가 됐어 투부정사 투입니다. 준비됐어 비 에이블 투 비 에이블 투 할 수 있어 무조건 투부정사고요. 비 어바우 투 비 어바우 투 막 뭐뭐 하려고 해 무조건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 비 웰링 투 기꺼이하다 비 웰링 투 비 웰링 투 기꺼이하다 무조건 투부정사 자 그 다음 반대말 비 리 럭 턴 드 투 반대말이에요. 꺼려하다 꺼려하다 넌 기꺼이하다 너는 꺼려하다 무조건 투부정사 그렇고 슉 그 다음 자 비 라이클리 투 유명하신 분이죠. 비 라이클리 투 뭐뭐 일 것 같아요. 무조건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 비 누구시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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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비 이걸 투 무조건 투부정사입니다. 열망하다 마지막 비 서 포 즈드 투 안겨있어 비 서 포즈 투 해서 비 서 포즈는 뭐뭐 뭐뭐 하려고 해요. 뭐뭐 할 예정입니다. 뭐뭐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도의 아이로 어쨌든 투부정사입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이 표를 딱 이대로 기억하셔서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투부정사 라고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입력해 두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들어오면 전사 투니까 전사 투입니다. 그럼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들어오셔야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목적이 이렇게 있구요. 해서 최근 폰 넘버를 보여주는 것에 더하여 정답은 뽀이가 맞겠습니다. 전사니까요. 자 15번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을 딱 보니까 크으 샘이 매번 학생들 오프라인에서 막 강조하는 문제거든요. 진짜 투이기 막 내기를 1년에 막 반 정도를 자주 나오는아이 이거든요. 보기만 딱 봐도 그 유형입니다. 자 1 whoever anyone them 이 딱 떴을 때 자 밑줄을 딱 보면 interested pp 형용사입니다. pp가 뒤에 길어진 무언가 때문에 딸린 식구와 함께 쓱 뒤에서 앞으로 밑줄을 꾸미는 자리입니다. 자 아까 앞서서 문제 풀다 얘기했죠? them, they, 인칭 대명사 중에 they, them 이란 존재는 꾸밈 받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지혼자 for them, they should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밑줄을 딱 하고 뒤에 막 후가 붙어, i인지부터 pp부터, 전사 오부로 꾸며,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존재가 들러붙는 즉시 절대 안 씁니다. 자 물론 주어 자리니까 they가 아니고 them인 것도 이상하지만 만약 목적어 자리 어떠라도 넌 안 돼요. 절대 꾸미 맞는 걸 싫어합니다. 안 되고요. 자 다음 해석해 보면 join하는 것에 흥미있는 누구든 간에 should come to, 오세요. 정보 세션으로 아 이거 막 갖다 붙이면 whoever이 막 말투해요. 그러나 너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whoever, whatever, whichever, whenever, wherever 등등등 when, where, how, why 등등등 자 우린 이런 걸 사실 의문사라고 많이들 들어봅니다. 그런데 의문사라 불리는 그 존재들은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그냥 의문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토익션 파트 5에 지금까지 여러분 문제 풀면서 물음표 본 적 없죠? 전부 다 점, 평소문으로 들어온답니다. 평소문은 뭐 긍정문일 수도 있고 부정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쓰는 그냥 문장 평소문 점이 나온답니다. 물음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소문으로 탁 들어오는 즉시 모든 의문사의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다 접속사예요. 관계 대명사든 뭐든 when, where, how, why, who, which, whoever, whatever 전부 다 접속사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트 5의 보기를 딱 보자마자 whoever, whatever, who, which 따위의 의문사 딱 보면 어, 너네 무조건 접속사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접속사라는 건 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해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건 문장이 두 개여야 되죠. 그럼 문장이 두 개라는 건 동사는 두 개여야죠. 해서 접속사기에 동사 두 개 두 개, 문장 두 개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interest는 형용사로 밑줄을 꾸밀 뿐이고요. 자, 밑줄이 주어고 휴드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접속사는 저 문장에 전혀 필요 없잖아요.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서 갖다 버립니다. 슈슉, 네,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one이냐, anyone, 어느 사람이냐인데 이제 해석상 흥미있어하는 누구든 어느 사람이든 오세요 였던 거죠. 정답은 10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나오면 보기에 맨날 똑같아요. whoever, them, those, anyone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일단 동사 개수를 판단하세요. 동사, 동사가 두 개요. 그럼 이제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whoever 고르면 됩니다. 동사 하나예요. 그럼 이제 whoever 버리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밑줄을 봤더니 뭔가 꾸며주고 있어. 후가 있고, ING, PP. 그러면 damn, day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anyone과 doze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anyone은 어떤 사람이고 doze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땐 스위치가 포인트겠죠. 단수동사 떠있다면 anyone이 맞고요. 복수동사 떠있다면 doze가 맞을 거고요. 지금같이 슈드가 이렇게 나와서 조동사 나왔을 땐 보기에 동시에 안 나오죠. 둘 다 똑같이 의미상 말 될 땐 당연히 시험에 동시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런 포인트와 함께 접근하시면 이 문제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뜬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 정답 됩니다. 다음이요. 자, 16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밑줄은. 자, 보자마자 otherwise 부사고요. 자, nothing은 명사. not 이 부사고, nothing은 명사.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사고요. 자, one은 하나. 한 사람이란 명사고. neither은 둘 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근데 모든 그 재료들은, 이 라시피에는 모든 재료들은 organic입니다. 유기농입니다. unless 아니라면 specified,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인데 사실 unless, 그리고 밑줄 빵, 그리고 pp가 나올 때 그 사이 밑줄 나오면 100이면 100, 정답은 늘 otherwise라는 구문이 정답이 되는데요. otherwise가 정답이 되는데 혹시 otherwise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으로만 알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 추가해 두십시오. otherwise란 아이는요. 쇼쇼. 자, 맨 앞에 밑줄 빵 튀어나와서 이렇게 부사자리 돼 맨 앞에 밑줄 나오는 부사자면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 두면 정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오리지널 리시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영수증 갖고 오세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you cannot refer to your money. 당신은 그 money를 환불 못 받습니다. 뭐 이런 문맥일 때 그때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정답이 돼요. 근데 자, 문장 맨 앞이 아니라 문장 중간에 또는 문장 끝에 끝에 밑줄 나와서 otherwise가 보여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고 그때는 달리에 달리에 또 외환서진이 달리 그리고 또는 다르게 정도로 해석을 한답니다. 해서 otherwise가 이제 톡 들어가서 pp와 함께 unless와 만나면 달리 뭐뭐 되지 않으면 정도의 의미로 쓴답니다. 예를 들면 unless, otherwise, indicated 달리 나타나 있지 않으면 당신은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달리 뭐 unless, otherwise, noted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마지막 사람은 불 끄고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문맥상 말이 될 때 늘상 unless, otherwise, pp 형태 자체가 구문으로 되게 자주 쓰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리 구체화되지 상세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건 전부 다 organic, 유기농입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죠? unless, otherwise, pp 를 구문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버리 자, 그럼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띠용 자, 원문장이었고요. 띠용 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면 이렇게 뜰 거고요. 자, 보다시피 is라는 b동사 뒤니까 형용사 채우시면 되고요. b동사 뒤 보호 자리는 형용사 정답이 99% 맨 앞서서 there is, there are, there will be 요 때 말고는 거의 다 형용사 정답이고요. 물론 명사도 보호 가능합니다. 대신 명사 들어가려면 주어랑 명사가 동격인데 사실 출제 때 되게 힘들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한 30년 동안 한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형용사가 딱 들어가서 정답이 말 되거나 동격이 아니라면 형용사 정답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정답의 후본데 둘 다 형용사입니다.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이고요. confidential은 기밀인, 비밀인 이란 단어고요. 똑같이 형용사지만 의미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해서 푸셔야죠. 해서 정보는 네가 제공한 정보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동사가 툭 튀어나오고 뒤에 목조어가 없죠. 우린 이럴 때 뒤에 원래 목적을 대신했던 3월 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었답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아마도 위치 뒤에 이렇게 동사 목조어가 있다면 이건 주격관계대명사예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대신한 거거든요. 이땐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하지만 위치든 후든 대시든 뒤에 주어동사만 툭 튀어나오고 툭 끝나면 이건 목적어 대신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하는 건 늘 앞에 선행사 명사 있을 테니까 늘 묶어서 꾸미고 목적격 명사 생략됐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주격은 절대 생략 안 돼요. 그대로 보일 테니까 아무 때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꾸미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설문조사지에 엄격히 밑줄 돼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네가 제공한 제공언이군요. 네가 제공한 정보는 엄격히 밑줄입니다. 그리고 will not be sure 공유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상인들과 함께 그렇죠. 엄격히 기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엄격히 자신감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정답은 보이감았겠죠. confidential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8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멤버들은 리더 북클럽의 멤버들은 받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스토리 북들을 받게 됩니다. 메일로 받게 됩니다. 3주 밑줄 많은 3주들 모든 3주들 대부분 3주들 더 적게 3주들 다 이상하죠. 정답은 에브리가 맞죠. 자, 에브리는 자, 에브리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 더 어나더리라는 존재의 공통점입니다. 자, 에브리와 어나더들은 첫째 당연히 단수 명사를 꾸미는 거 엄청 사랑합니다. 단수 무조건 단수 그래서 에브리 아이템 모든 아이템 어나더 아이템 어나더는 앞에 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단수 꾸미에서 또 다른 아이템 이렇게 씁니다. 네, 에브리와 어나더는 유일하게 늘 단수를 쓰다가 딱 한 번 두 번째 딱 한 번 복수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숫자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기간 복수 명사가 툭 튀어나올 겁니다. 유일하게 복수와 허락되는 유일한 순간이랍니다. 예를 들면 뻥 튀어나오고 5 years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고 복수 기간 명사 3 weeks 이런 거 그다음 5 months S 붙은 그런 거 뭐 3 days 이런 거 복수 기간 나오면 그때는 매번 정답이고요. 매번 정답이고요. 뜻은 every 3 weeks 하면 더 이상 모든이 아니에요. 매 3주마다 라는 의미를 만들고요. 그럼 another 3 weeks 하면 또 다른 3주 동안 정도의 의미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숫자의 복수 기간 딱 보이면 거의 정답이고 매 뭐뭐다로 말되면 정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보이 정답 매 3주마다 그렇죠? 이럴 때 보기에 동시에 잘 나오는 게 듀어링이 동시에 잘 나온답니다. 듀어링이요. 그럼 이제 매 3주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나 3주 동안 보내드릴게요. 갖다 붙이면 말이 먹히거든요. 그러나 듀어링이라는 전사는요 단순한 그냥 명사 뭐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 어 듀어링 뭐 더 뭐 리세션 경기 침체 동안 수업 시간 동안 이런 건 사랑해요. 그냥 명사들. 그러나 숫자 기간만 덩그러니 나와있는 거 During the weeks 이런 건 절대 듀어링이 데리고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 오답 처리 잘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숫자 기간만 나와있는 거 절대 사용 안 하지 않으니까 잘 버려주시고요. 동시에 나올 때 많습니다. 오케이. 보이 정답 되겠습니다. 나와라. 됐고 다음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진짜 So 서치 온리 나와서 강조 부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저 정도로 나왔는데요. 보기에 나오는 거 보면 So Very 그 다음에 서치 그리고 뭐 Quiet 이렇게 나올 때가 더 빈번해요. Quiet 이렇게요. 그러면 매우 만연한 널리 퍼진 인데 여러분이 더 쉽게 알 수법한 단어를 딱 보죠. 뭐 Excellent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이렇게 나왔다 쳐요. 매우 뛰어나요. 매우 뛰어나요. 상당히 뛰어나요. 말이 되게끔 일부러 출제한답니다. 말이 되더라도 이렇게 강조 부사들이 동시에 나왔다는 건 뻔한 유형이랍니다. 원칙적으로 So 나 Very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보기에 동시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형용사 부사 둘 다 꾸며서 매우 아름다운 She is so beautiful. It is very important. 이런 식으로 So 든 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나왔다는 건 아마도 뒤에 대절이 따라 붙었을 겁니다. 대절 So 대절 그래서 대절을 이끌 수 있는 강조 부사 격은 So 딱 하나 더 Search뿐이랍니다. 그래서 뒤에 혹시라도 대절이 따라 붙었으면 So Search만 남기시면 되고요. 다른 건 아무리 봐도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절대 같이 안 나와요. 대절이 있을 때는 아마 보기에 같이 동시에 뜰 거예요. 그렇고 So Search를 그럼 비교한다. 그럴 때는 뒤를 잘 보셔서 혹시 뒤에 대절이 따라 붙긴 따라 붙었는데 뒤에 봤더니 형용사랑 부사가 있고 그리고 대절 나와요. 그때는 So가 맞을 겁니다. 형사 부사만 있고 대절을 나오면 이때는 So 뜻은 같아요. 매우 모모에서 주어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So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 형용사가 있긴 있는데 이때 형용사는 그냥 꾸밀려고 있고 결론적으로 명사가 있고 대절을 나올 때가 있어요. 명사 그러면 명사와 함께 쓰는 대절은 그때는 Search가 맞는 겁니다. Search가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해석은 똑같이 매우 모모에서 주어동사입니다. 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줄 딱 나오고요. Complicated Direction 이렇게 나와서 Direction That 나오고 그 다음 We will 우리는 Correct 수정할게요.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우 복잡한 Direction이라 지침서라 우리는 그걸 수정할 겁니다. 그럼 어차피 보기에 So랑 Search이 동시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대절을 이끌긴 이끌었는데 형용사는 결론적으로 명사 꾸밀려고 있고 명사가 있고 대절 나왔잖아요. 지금 세미소는 요거는 요거는 제일 Search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은 대절과 함께 Prevalent란 만연한 이라는 형용사만 동그란히 있고 된다 왔네요. 요건 So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이 맞겠습니다. 모바일 폰들은 돼가고 있어요. 매우 만연하고 매우 유행하고 매우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Telecommunication 회사들은 아 이 Sublishing 하면 설립하는 중입니다. 서비스를 확립하는 중이에요. 에러리아들의 구역들의 이전에 너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에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몸으로 쓰인 거네요. 정답은 10번 정답.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B동사 D입니다. 일단 절대 안 되는 거. 동사 버리고 동사 버릴게요. 일단 동사는 B동사가 동사인데 B동사 D는 보호자인데 B동사 뒤에 동사 또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A랑 D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B동사 D니까 형용사 자료여야지. 그래서 C번이 오답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썼을 거예요. 하지만 Overwim 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유명한 감정 동사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감정을 일으키다. 감정 유발 동사라 불리는 Overwim 해서 압도시키다 라는 유명한 감정 동사인데요. 감정 동사는 전부 다 감정 유발 동사로 ING들은 전부 다 감정을 일으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든 감정은 원래 감정을 일으키다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시키다 흥분시키다 피곤하게 만들다 지치게 만들다 감정을 일으키다 라는 의미라 ING가 되면 전부 다 감정을 일으키는 뜻이 되고요. 모든 감정사의 BP 형태는 그 감정을 돼 당해서 제가 나를 실망시키면 난 감정을 당하면서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나를 흥분을 시키면 나는 흥분을 받아서 흥분을 느낄 거 아니에요. 모든 감정사의 BP 형태는 느끼는 뜻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느낄 수 있어도 사물은 절대 못 느끼잖아요. 사물의 존재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지 사물이라는 존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정사의 ING 형태는 거의 사물을 꾸미게끔 되었고요. 그리고 감정 농사들 중에 BP 형태는 주로 사람들은 느끼다 보니까 감정사 BP는 사람을 꾸미게 되어 있답니다. 해서 만약에 이 밑줄에 서버번 resident 거주자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압도감을 느꼈어요. 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 문맥이었다면 분명히 정답은 over him D였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기엔 PP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ING는 정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버렸어야 돼요. 학생들은 거기까지 감정사니까 PP 이런 식으로 감정사니까 ING 사물이니까 ING B동사지니까 형사 여기까지만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PP는 없으니까 그래도 형사자리니까 오케이 10번 정답 이러다가 틀려오겠죠. 하지만 안됩니다. 엿어야 돼요. 정답은 LY 부사를 하고 싶은데 B동사지인데 부사야 전사인데 자기 눈에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게요. 여러분 전사 9 전사 뒤에 명사와 함께하는 전사와 명사를 합한 거 우리는 전사 9 전명구 이렇게 불러요. 이 전사 9 전명구는요. 이 자체가 부사적인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전사 9 딱 보면 묶어서 버리고 취급 안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사적인 역할을 해요. 정말 많은 전사 9 들이 그래요. 한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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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하다 전사 9 그 자체가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 법한 단어 중에 On schedule 자 그 자체가 예정대로인 정도의 의미에 형용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e meeting is On schedule Meeting은 예정대로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또는 자 LCS도 많이 나오죠.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그렇다면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빌딩은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또는 On duty 라는 게 있습니다. On duty 는 근무 중인 이라는 의미예요. I'm on duty 나는 근무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사구 자체가 형용사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사구 자체가 B동사 뒤에서 보어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in favor 이란 이 자체도 천사구니까 그 자체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번 거주자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말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B동사 때 이미 네가 보어 형용사입니다. 그럼 밑줄은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럼 제 형용사 꾸미는 건 누굽니까? 부사. 그럼 정답 B번 들어가고 압도적이게 선호하고 있어요. 말도 먹히잖아요. 그럼 정답은 B번이 맞겠죠. 어 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발견해? 그러니까 파트 5 문제를 파트 5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싶을 때는요. 절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조금 더 문장 유형이 조금 어려워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기를 봤더니 막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보기가 없어. 그럴 때는 찍지 말고요. 아 그래도 이거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히 안 되는 걸 먼저 버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죽어도 안 되는 걸 버리고 나면 소거하고 나면 정답이 대법한 게 먼저 남아서 내 눈에 그나마 헷갈리는 게 사라져가거든요. 해서 죽어도 안 되는 동사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 너는 감정 동사인데 사람인데 아닌 일 아닌데 그 다음 부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왜 되지? 집어넣어보고 아 얘가 형사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정답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잘 버리는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챙겨가셔야 될 거 이러고 전사구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감정사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거주자들은 선호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쓰여있다는 거 이어야 됩니다. 그럼 검쌤 만약 보기에 이렇게 있고 오버힘 드도 동시에 있으면 어떡해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오죠. 걔도 얘도 둘 다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보기에 PP 오버힘 드도 가셨다면 걔 정답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거주자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선호해서 압도되었어요. 일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 절대 같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보기를 보자마자 안 될 법한 거 먼저 잘 제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파트 5까지 끝냈고요. 자 이제 파트 6도 두 지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3은 문맥파 굉장히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싹 다 읽어가면서 보기에 있는 것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면서 껴맞추기 하듯이 정답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편지 쓴 내용이고요. I'm writing 나는 쓰는 중입니다. On behalf of 대표하여 나의 동료 커뮤니티 멤버들 동료 멤버들을 대표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요청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자전거 라인들을 도시에 요청하기 위해서 대표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시설들 가까이 거주 지역들에 가까이의 비즈니스 시설들의 개발은 밑줄 그 거리를 우리가 통근하는 거리를 밑줄 해줬어요. 그래서 개발은 주어 밑줄은 동사절이에요. 본동사 없으니까 해서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short은 지었어야죠. 스위치 안 맞으니까 버리고 해지 맞고 아닌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버리고 그 다음 투도 절대 동사 아닙니다. 버리고 그럼 되는 게 삐범밖에 없죠. 보이 정답 상상 동사 문제 풀 때는 스위치가 제일 관건입니다. 보이 정답으로 그 개발은 그 거리를 우리가 통근할 필요가 있는 거리를 줄여주었습니다. 13가 짧게 줬습니다. 라는 의미죠. 오프닝 바이클 샵의 E-Avenue라는 거리 위에 있는 자전거 가게의 오프닝은 A-Tast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가를요. 자전거 사용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에 아무도 자전거를 쓰지 않는다면 가게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가게가 생겼다는 건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더 오프닝 자전거 샵의 오프닝은 요거에 설명드린 거고요. 자 사실상 이 데일리라는 곳은 데일리니까 신문회사 이름인갑입니다. 일간지 자 일간지는 메이리노트 명시했습니다. 밑줄을요. 아티클에 이번 연도 초에 초반에 아티클에 밑줄을 명시했어요. 인데요. 대명사 묻고 있고요. 자 밑줄을 보아하니 문장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위치는 버리겠습니다. 접속사니까 안 돼요. 자 디스는 이것이라는 대명사고 few는 거의 없다라는 대명사고요. them은 그것들입니다. 말했지만 them이란 존재는 언급된 명사 중에 복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 사물은 상관없고 복수 받는데 지금도 뭔가 꾸며주는 존재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가능은 한다면 해석을 해보니 오프닝은 자 이 거리에 있는 건 증명하고 있어요. 증가를 자전거 사용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이 daily라는 것은 명시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증가된다. 이 사실을 이것을 해석상 this 문맥 흐름에 따라 파티 6의 포인트죠. this 정답 되겠고요. 했고 자 그다음 나는 이해할게요 라는 문맥과 함께 that 그 시 의회는 증명해냈습니다. 계획을 계획을 증명했습니다. approval 승인했습니다. 증명해냈습니다. 9월 6일에 승인했어요. for 자전거 라인의 개발을 승인했어요. 이 곡과 저 스트리트예요. 그리고 다음 승인했고요. 까지 읽었고 I fully 나는 완벽히 지지합니다. 이 계획들을요. 이 앞에서는 이 계획들 또는 이 수단들을요. 이 방법들을요. 이 나오겠죠. 해서 나는 이 계획들을 완벽히 나는 이해합니다. 해서 회사들을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들을 서포트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그룹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measures라는 단어가 동사할 때는 측정하다지만 명사할 때는 조치, 수단,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치들 완벽히 지지합니다. 라고 문맥상 C번이 맞겠죠. 팩토리는 공장이고요. 나는 완벽히 이렇게 개발해서 늘리자고 하는 거 나는 완벽히 지지합니다. 그 다음 문장 들어갈 거고요. 자, 뒤에까지 Improved 그 안전과 효율성을 우리 도로의 안전과 효율성을 자전거 라인들을 추가함으로써의 우리 도로의 효율성과 안전을 향상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 사실은 좀 더 많은 안전 코스들이 슈롭이 제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 안전 교육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오답 쓰기 딱 좋은데요. 앞서서 부사 사실은이 나왔다는 건 그보다 더 앞서 문장에서 야, 우리 이렇게 안전 교육할 거고 그럴 거야. 그리고 사실상 더 많은 게 요구되어야 돼. 라는 부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앞뒤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보면 나는 완벽히 이 조치들을 서포트합니다. 사실상 좀 더 많은 안전 교육이 제공됩니다. 는 앞뒤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게다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자전거 샵들은 오픈되어져 왔습니다. 이것도 앞서 문맥에 대한 힌트로 받을 수가 없고요. 자, In other words 그와 반면에 그와 다르게 라는 의미로 쓴 거고 그와 반면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래요. 전혀 논지에서 벗어난 거고요. 자, D번 Indeed는 정말로 라는 부사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나는 느껴요. 좀 더 많은 자전거 라인은 따라와야 된다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난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난 완벽히 그걸 조치를 서포트합니다. 여기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걸 서포트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난 느껴요. 좀 더 많은 자전거 라인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문맥상 정답은 D번이 맞게 되는 거죠. 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화의 설명들 그러니까 당연히 푸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 6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원래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쌤은 표지상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고 위에 지문 나와 있고 1, 2, 3, 4번 문제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흐름 싹 보면서 문제를 싹 다 풀고 보시는 겁니다. 한 문제 풀고 다시 보고 한 문제 풀고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갑니다. 자, 가요. I'm responding to 당신의 요청에 응합니다. 푸트 썸 몇몇의 우리의 포토를 사진들을 놓아주세요. 디스플레이 전시에 놓아주세요. 우리 커피샵 전시에 놓아달라고 당신 사진들의 몇몇을 놓아달라고 당신의 요청에 나는 응답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분에게 사진을 보내서 내 사진 좀 전시해 주세요. 라고 뭔가 요청을 했나 봅니다. 커피샵에 그렇고 자, 이제 문장 넣을 거고요. 당신의 작업은 작품은 is clearly 완벽히 밑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좋아했었어요. 당신의 사진들을 비즈니스 사업체들의 사진들 이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의 사진들을 나는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여기다 전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작품들을 본다는 문맥이 나오겠고 그리고 당신 작품은 되게 좋았습니다. 라는 문맥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S35번에 우리 사진 소프트웨어는 편집 소프트웨어는 가장 새로워요. 아니 커피숍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일도 없는데 이런 문장을 얘기할 일은 없겠고 B번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프레이밍 서비스에 왜 사진 액자 할 때 있죠? 액자 서비스에 프레임 액자 서비스에 추가 요금이 있대. 커피숍에서 액자 프레임 나올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 땡큐 감사합니다. 샘플 우리에게 보내줘서 감사해요. 그쵸. 야 너 요청했더라. 샘플도 보내줬어. 그 샘플 보내준 거 고마워. 그리고 너의 작품 되게 좋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해서 정답은 10원이 맞게 됩니다. 그렇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당신의 작품 굉장히 클레일리 명백히 밑줄이었어. 근데 어쨌든 B동사 뒤에 보어 형용사 자리고요.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안되고요. 그 다음 이노베이티브는 혁신적인 이고요. 자 이노베이티드는 피핀 건 맞는데 이노베이티브는 혁신화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문맥상 당신의 작품은 혁신적이었어요. 가 맞는 거죠. 해서 10번 2 맞겠습니다. 근데 형용사랑 PP가 본기에 동시에 나올 때 여러분 무조건 형용사 찍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간혹 학생들 보면 형용사 우선 그래서 형용사 정답 이러고 넘어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안됩니다. 형용사와 PP와 ING가 나와서 보기에 나와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전부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우선이에요. 해석을 먼저 해보고 말이 이것저것 중에서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해석상 정답하셔야 돼요.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고 둘 다 말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valuable은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valuing은 보통 학생들이 가치 있는 가치를 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해석해봤더니 가치 있는 상품 가치를 주는 상품 둘 다 말은 먹혀요. 그렇게 둘 다 의미가 먹힌다면 굳이 형용사가 있는데 ing와 pp의 의미가 면복되는 걸로 변형용사로 쓰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언어적으로 이미 자기 형용사가 있는데 굳이 변형된 걸 쓰지 않으니까 그때는 형용사 우선하셔야 돼요. 의미가 같다면 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존재의 단어들이 ing, pp가 나와서 형용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안 돼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컨, 트, 리, 뷰, 터블 이란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컨, 트, 리, 뷰,팅 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을 딱 봤더니 author, 작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author 이렇게 나왔어요. author지? 작가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밑줄이 나와서 묻는 안 맞는 형용사를 채우는데 학생들은 그냥 늘상 저러들이랄 밑줄 나와서 형용사의 밑줄 나오면 형용사 정답이 잘 됐었지? 찍고 막 지나갑니다. 안 돼요. 문맥은 뭐였냐면 우리 회사의 우리 잡지사는 밑줄 작가들에게 상을 제공해 줍니다. 작가들에게 상을 수여해 줍니다. 이런 문맥이었어요. 근데 컨트리뷰터블이라는 건 기여될 만한 기부될 만한 기부될 만한 자금 기부될 만한 물건 기부될 만한 교과서 이럴 때 쓰는 아이고 컨트리뷰팅이라는 건 컨트리뷰트라는 동사의 아인지니까 컨트리뷰트라는 동사는 기여하다 기고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럼 기부될 만한 작가한테 상을 주겠습니까? 기고하고 있는 기여하고 있는 작가에게 상 주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렇게 정답이 되기도 하니 절대로 찍지 마시고 해석상 의미 다르면 해석상 꼭 풀어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해석상 C번이 맞는 겁니다. 찍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37번 가요. 자, 밑줄 인클라인이란 단어 뭔 뜻입니까? 인클라인 자, 디클라인은 디클라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클라인은 의미가 첫째 감수하다 했고요. 둘째 거절하다가 있어요. 감수하다도 있고 거절하도 있고 근데 인클라인은 절대 그 뜻이 없어요. 그냥 기울이다 기울이다 뭐 탑이 기울어졌어요. 내 마음이 기울어져요. 이런다든가 아니면 명사로 쓰게 돼요. 인클라인 자체가 그때 명사 때는 기울기라는 명사입니다. 기울기 됐죠? 오케이 그 다음 eligible은 자격 있는 unable 불가능한 unqualified 자격 없는 이겠죠. 해서 당신은 매우 밑줄에 썼습니다. 가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사진을 사업체에 대한 사진을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밑줄이에요. 당신의 사진을 이 샵에 전시하는 게 밑줄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작품을 갖고 있거든요. 전시 중에 있는 게 until 8월 말까지요. 이미 다른 걸 갖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네 거 전시를 못할 것 같아 라는 문맥으로 얘기하는 어휘 문제인 거죠. 해서 정답은 10번이 맞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다른 걸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밑줄 Do not have the space to display the additional 추가적인 작품에 대해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갖고 있지 않다는 문맥으로 쓴 건데 부사 어휘 문제로 이번에는 단지 우리는 그거 없었던 거야 장소만 없었어 너 거 되게 좋은데 우리는 지금 8월 달까지 다른 사람 거 전시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금 장소가 없어서 너 거 전시 못해 라는 의미로 쓰면서 그 뒤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동료할게 너에게 계속 너의 작업해 너에게 희망해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게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할게 라는 문맥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맞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파트 6까지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요 자 이게 시간상이다 보니까 또는 무료 대비 특강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나는 문제 푸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비 특강 아래로 아래로 쫙 내려가시면 밑에 쫙 대비 특강 보이시죠 저 말고 미친 토익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것도 꽤 많고요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문제의 양과 함께 유형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공짜니까 여러분들 활용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비 특강답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웬만하면 욕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막 추적 들어갑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여러분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동영상에서 자꾸 본다는 건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계속 오래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으니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공부할 때 선생님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은 빠르게 저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얘기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아쉬워서 자꾸 말을 하게 되네요 바이바이